음악 짠내서 보고 일본가서 뽕뽑자 짬뽕일본어 하지마시떼 처음 뵙겠습니다. 이시케 교육 일본어 강사 김미야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앞으로 10회 동안 아주 기초적인 일본 표현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저는 일본어 잘 몰라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일본어는 한자가 어려워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있으시죠?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제가 아주 쉽고 기본적인 표현들만 꼭꼭 짚어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끝까지 따라 하시면요. 여러분들도 간단한 일본 회화 정도는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 갔을 때 가서 이렇게 일본어 한마디 날려보면 정말 기분 좋잖아요.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 처음 배워볼 말은 안녕하세요 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을 만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말이 이 안녕하세요 인사죠? 다양한 인사 표현들 배워볼께요. 먼저 이 대화를 함께 살펴볼까요? こんにちは. こんにちは. 久しぶりですね. 元気ですか? はい. 元気です. こんにちは. 안녕하세요. 久しぶりですね. 오랜만이네요. 元気ですか? 잘 지내시죠? はい. 元気です. 네. 잘 지내요. 라는 뜻이 됩니다. 네. こんにちは.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녕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おはようございます. おはようございます. こんばんは. こんばんは. 어.. 단어가 다르니까 아마 다른 뜻일 거라고요? 아닙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こんにちわ는 뭐 평상시에 점심쯤에 사람을 만났을 때 こんにちわ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おはようございます. 좋은 아침 이란 뜻이에요. 아침에 보통 오전 시간대 사람을 만났을 때는 おはようございます.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こんばんは. 굳이 말하자면 좋은 저녁 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말로는 좋은 저녁이에요. 이런 말 잘 안 하죠. こんばんは. 해가 졌을 때 사람을 처음 만나면은 보통こんばんは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거 모두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기 전에 안녕히 주무세요 라는 말 하죠. 이럴 때는 おやすみなさい おやすみなさい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또 이제 고 새해에요. 새해는 우리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하죠. 일본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신년 아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신년 아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직역을 하자면은 신년 새해 아けまして 새해가 돼서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새해가 돼서 축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조금 어색하죠.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새해 인사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년 아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는 또 이런 표현을 쓰죠. 오랜만이에요. ひさしぶりです. 오랜만이네요. ひさしぶりです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또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안부를 묻죠. 잘 지냈나요? げんきですか? 일본에서는 안부를 물을 때 건강을 물어요. げんきですか? 는 건강하세요. 라는 뜻이지만 우리말로는 잘 지내나요? 라는 뜻이 됩니다. げんきですか? 대답할 때는 げんきです.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보통 다음날 다시 만나거나 아니면 언젠가 다시 만나기로 약속이 될 때가 있죠. 만약에 내일 다시 볼 때는 またあした またが 또 라는 뜻이거든요. 또 내일. 즉 내일 봐요 라는 뜻입니다. またあした 혹은 또 봐요. ひはまた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우리 또 만나요 라고 말할 때는 またあいましょう. またあいましょう.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さよなら 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さよなら 라는 말은 안녕이긴 하지만 작별의 안녕입니다. 이 말은 만약에 내일이나 언젠가 다시 만나기로 된 상대에게 쓸 때는 조금 어색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さよなら 는 기약이 없이 이별하거나 아니면 당분간 만나지 않는 사람에게 さよなら 하고 작별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저희 인사표현을 배워봤는데 그럼 지금까지 배워본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연습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점심에 만나면은 어떻게 말한다고 했죠? こんにちわ 좀 더 짚어보자면은 아침에는 おはようございます 저녁에는 こんばんわ 라고 말씀하시면 된다고 말해 드렸어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시죠? 어떻게 말하죠? ひさしぶりですね げんき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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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げんきですか는 건강을 묻는 말이지만 일본에서는 암부 표현으로 쓰인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잘 지내요. げんきですか 를 받는 말이겠죠? はい げんきです 라고 그 답하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쉽죠? 저희 굉장히 기본적인 표현들로 오늘 강의 꾸려봤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쉬운 표현들로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부디 꼭 다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대화 맞다!